간잠뿐 방만 sellers 복풀위의 명장 리멍 최재 시라 복풀위의 명장 Orig mountain Israel 일본 어째다! 이렇게 돌아가네요. 감동입니다. 어째다! 이렇게 마무리 됐고요. 어째다! 이렇게 여발에도 쉬어야겠지. 오늘은 이만 다 알겠어. 자! 어째다! 다음날! 일단 세이브를 해놔야죠. 세이브 해놓고 일단은 어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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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별거 없기 때문에 돈 150밖에 안 오네요. 어째다! 지금은 길게 들어갔어요. 자! 600골드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윤등 배분하냐 밸런스 배분하냐 얘기했네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밸런스 배분으로 대본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어째다! 윤등 배분 보다는 밸런스가 다 맞게 했을까. 자! 카리 레벨 5 히트 블레이더 이때부터 이제 카리에 버프 들어가야 돼요. 아! 레벨 6까지 올린구나. 아! 레벨 6까지 올린구나. 아! 레벨 6까지 올린다. 아! 레벨 6까지 올린다. 아! 레벨 6까지 올린다. 아! 레벨 6 입장하는 게 아! 레벨 6까지 올린다. 정 practising 입장할거였다. 에? 아니 이제 소인? 에이!! 에이 뭐니? 꼭 뭐니?? 자! 자 무슨 말 했을까 설마 어제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지 아하이 어쩐지 어제 카리제 얘기했을 때도 있고 알아봤을 때 있었는데 몰라 쪼잉 아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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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돌봐주지 않겠냐고 받아라 그러지 자 둘다 쫌 둘다 자 야 이런 게 있었어 내가 몰랐는데 그치 아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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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그치 그치 저야 힐링마법이 있었습니다 일단 딱 이에요 생각하시면 저 사람은 어느 정도의 친구가 이기지 물론 이기 때문이예요 지금 생각하다면 아직도 못하니까 고도가루 아 안녕하시니 카리님은 있어요? 바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제말로 왔네 오! 자, 롬다른 고! 오! 자, 옥자자, 웨이트! 자! 자 어쨌든 허락은 안했죠 이쪽은 승낙 안됐어요 이미 승낙해버렸구만 자 저기요 그런데요 한가지 얘기할게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퀘스트만 빼빼히 돌고 있는 것 좀 양해를 해주시면 안될까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얘네들은 자 저기요 이거죠 머시머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저기요 제발 들리세요 뭐 이런 의미야 일단은 사운드가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일부가 좀 웃긴 것 같아요 일단은 얘기 들어봐서는 그냥 봐주라는 의미지 회복할 줄 안다면 다행인 거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일행이 되었습니다 엘리스가 자 어쨌든 엘리스가 독려가 되었고 이제 세이브를 해놔야겠지 세이브를 해놔야겠지 세이브를 해놔야겠지 세이브를 해주고요 네 일단 잡화조 잠깐 들러보자 일단 750이 있는데 무기를라도 좀 할까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일단은 유지합시다 일단 무기라든지 이런 거 봐야죠 아까 방어구도 있었다 생각했었죠 음 보자고 이따는 일단 유닛 1랑도 볼까요 아이고 맞다 여기서 이제 지금은 레벨 특성상 어 어 어 어 어 어 일단 대기태우가 일단 모아놓자 모아놓는 게 낫겠어 어쩔 수 없다 이거나 자 어쩔다 이따 요렇게 해놓고 일단 여관 한번 들었거든 어쩔다 에리스하고 자 와 지원금 근데 천굴들어도 좋구나 안그러지 지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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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걸 덕성 무냐 너는 카린 어 아 얘는 진짜 겸손이란 걸 좀 알아야겠어 그 이럴 줄 알았으면요 그 리스당 시청국이 또 그러는데 리스당에 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 겸손 겸손은 힘들어 겸손 겸손은 힘들어 겸손 겸손은 힘들어 정말로 힘들어 힘들어 라고 죄송합니다 약간 좀 꼬였네요 어 어 맞아 지원금은 그 정도까지만 응 어 어 어 어 어 아 정말로 아 지금 알아요 지금 조금 그렇죠 예 더 바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일단은 뭐 길드에 가야지 어 자 근데 길드 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세이브도 해놓고요 세이브 세이브 해놓고 어 일단은 아까 천골더씨가 무기 좀 예 예 예 예 알겠어요 자 어쨌든 무기 라던가 방어구드도 생각해보자 어 음 마술사 지팡이 일단 브로스옷 하나만 하나만 하나로 사고 일단 아리아 이따 가지고 소프트레이더가 있구나 어 그러면 천가봇을 빼자 어 어 터드레이더가 네 네 터드레이더가 생각해받고 마술사 지팡이 일단은 장갑에 이런거 나중에 합시다 이거는 음 음 카리아이 일단 잠깐 아 잠깐만 제가 어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가 한번 더 볼게요 우선 이렇게 해주고 어 일단 이렇게만 해주자 어 일단 두개만 딱 사놓고 어 나머지는 어 어 핑거 해보자고 어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어 어 장비약과 장비해주고요 예 마술사 지팡이 그리고 어 어 어 그리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응 엣 엣 엣 예린다 요니 오 오 오 오 자 어쨌든 이번 인문화의 미아찻기 두 번째 미아찻기죠 아 지금 악마라고 아까 도리마라고 보니까 격투갈아임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잘못된 편이지 도리마 악마라고 하니까 이거 잘못된 악마면 아쿠마라고 나오는데 도리마라고 하니까 잘못된 거죠 아 그럼 아하 자 두근두근해야지 이것도 빠졌죠 자 힘내자고 하면서 일단은 장비들 잠깐 체크 좀 해볼게요 도구라든지 우선은 허브를 좀 더 많이 사놨고 그랬나 허브를 좀 더 많이 사놔야겠다 허브를 좀 더 많이 사놔야겠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맞부따칠 수 있으니까 일단은 허브를 아까 한 다섯 개요 다섯 개 사고 호박씨 정도는 호박씨는 한 세 개 아니다 그래 일단 다섯 개 정도 사자 이 정도만 해놓고 이렇게만 해주고 출발자 이렇게만 해주고 출발자 자 찾았대요 네 아 저렇게 울고 있어 자 어쨌든 일단 세이브 해주고 이제 프론트로 나선다 하되 거리를 좀 두고 해야 돼요 어차피 거리를 두고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아 그래도 뭐 앨리스 같은 경우는 그나가지 속도를 좀 느린 거 있네 나머지 분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전체 또 지금 아 밑에도 지금 있구나 어 게다가 또 여기 같은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전작하고 비교할 때 시크릿 아이템은 이런 거 잘 안 보이는 거 같더라고 어 자 피드백을 살짝 펴봤는데 어 시크릿 아이템은 이런 게 좀 없어요 여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긴 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위아래로 다 오는구나 어 오케이 뭐 상관없지만 어 이렇게 해주고 어 코인버스트 어 아까 히트백을 좀 썼었어야 했는데 내가 어 생각 못 이거는 어 저의 어 크리스죠 일단은 잠깐 좀 살짝 백합시다 백 어 백을 해주고 앨리스도 일단 백 어 지금은 어쩔 수 없어 휴 살짝 뺏겠다가 이제 가 나무 쪽에 위치했다 포지션이 어 음 그러면은 어 여기서 이제 어 여기서 히트블레이 한번 해보자 어 얼마나 세지지 몰라요 일단 기재는 제가 어 안합니다만 아 아 러시트너 오 데미지 30요 와 한 발이 끝나 있네 그래도 이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그치 여기까지 나쁘지 않은데 어 어 조금 힘들 것 같죠? 단가만 구성해주신다 저 플레임버스 아! 아 그럼 여기까지 간다 어 산성 슬라이미라는 거 일단 한 대 때리고 튀자 어 튀는 게 좋겠지 지금은 어 튀는 게 중요하니까 어 힐 할 수 있나? 어 그래도 어느덧 힐은 좀 해주자 너무 어 자주 하면 안좋지만 그래서 7포인트까지 주구만 오케이 그러면 어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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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다우스 앨벨 치러 오르는 것 좀 해봐 하지 않나 어 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 어 어 아 또 원테인트 트라우마는 또 오지게 하려는 것 같아 지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어 어 왕장아 노릇이야 왕장아 노릇이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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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청 왕장아 노릇이야 아하 아 어째좋아 일단 뭐 그렇다 치고 나머지 3마리나 왔나 지금 어 아 3마리나 왔구나 그래서 우선 지금 아이템 얻는 방식을 진행이 아니까 움직임에 갑시다 야 움직임 와 휴 그리고 여기다 이제 히트 블레이드 야 근데 진짜 나는 진짜 거기서 미스날거는 난 예상은 못했었는데 그것들이 레벨업 하면서 아 진짜 너무 에바하네 어쨌든 다가오고 있구요 조심해야죠 해적초 그리고 어 플레임버스 스냅이자 도망갑니다 16포인트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템 좀 얻어서 진행을 가져왔습니다 아 근데 이거 치고 빠지는 전략도 좀 좋았던거 같다 그치 그쵸 그리고 히트 블레이드 쓰면 버퍼해주는 것도 있더라구 그쵸 근데 생각보다 다음번에는 아프리카 포기할지도 몰라 Pierce 어 어 뭐냐 어 해적초 오케이 어 일단 빨리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어 히트플레이드 한 번 더 써줄까 이 참에 그나마 전작과 비교적의 칸이니 버프라든지 공격하는 칸이 많이 늘어난 거는 좀 사실이야 많이 늘었어요 한 번씩 이렇게 해주고 각각 이런 것들 장난도 좋아요 일단 옮기다 근데 이렇게 빨란 나라 색깔도 진짜 이상하게 들어 어쩌고 지금은 앞으로 나가야겠죠 이렇게 해서 버프 주는 것 같아요 일단 미스 나간 거 아저씨 이거 뭐 썩쩍 끼칠 거래 뭘 썼을지 모르겠다 오우 뭐지 아 슬리비 걸어 그러구만 슬리비 그러면 여기서 리커버리 걸어 어 진짜 틀맑이에요 어 그다음에, 어 라이브 스톤 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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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고 선정용 아프고 많이 백스텝 알았어 그런식이다 이거지 기다리고 있어봐 내가 한대는 때려주고는 봐야겠네 16포인트 아이템이 많이 나와있구나 요정의 눈물 이쪽은 좀 앞으로 갈수냐 아이템 얻는 방향이 어려워가지고 개프다 아이템 하나를 먹어줘 생각 못했구만 이거는 생각 못했구만 이렇게 잡아주고 요정의 눈물 이번엔 순차적으로 합시다 이번엔 순차적으로 합시다 그다음에 힐링 마법 근데 진짜 이렇게 빨랐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 어 이렇게 해서 마무리 아 야유 쉽게 마무리 안해준다 이거냐 지가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이거 좀 해봐야지 하나 mand 하 application 어쨌든 끝났어 일단 어떡해 한 대를 때려놓고 볼까 일단은 치고 빠지기로 해야지 일단 치고 빠지기로 해야지 옛날에 제가 이거 상대하다가 한 번쯤 크게 털렸뻔 했거든 어쨌든 보러스워트까지 장착했는데 아 이것 봐 이 정도야 일단 그럼 이쪽 어떻게 해서 오우 이건 보세요 왜 사이가 엄청나 이러면은 20발이면은 지금 와 우선은 체력 먹고 있잖아